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척근이자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 분이 아니 0.7% 차이로 이겼는데 마치 100%로 이긴 것처럼 무슨 윤석열 인수위가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0.7%가 아니지 않습니까 24만 무슨 몇 차이가 아니고 최소한 326만 표 플러스 알파로 객차가 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로 그렇게 그냥 300 몇 몇 차를 그냥 커버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투표함 이런 증거 보존해 가지고 까보면 행패는 없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투표함의 투표지수가 잘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현안 과제는 소위 선거 공정성을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회복하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서 복귀가 가능한 것인가 이 점을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 복귀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뭐냐 이런 부분에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필코 검수완박법을 단독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왜 강행했냐. 자신들의 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아예 지하 벙커를 만들겠다는 심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 정 총리의 주장은 간단 명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 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지하 벙커를 건설하는 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 정리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복잡한 사회현상 사회현안을 이해할 때 그 소위 본질과 핵심을 괴뚫을 수 있는 그런 소위 그런 종류의 지각 능력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죠. 자신들의 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지하 벙커를 만들기 위한 소위 지하 벙커 건설 작업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이 소위 국회 문제의 정상화, 민의를 반영한 국회의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정권이 되는 거죠. 있으나 마나 하는 정권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좌파들은 분명히 작전이나 그런 공작을 통해 가지고 이 정권을 무너뜨릴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밥 먹고 20대부터 해온 것이 정치공작, 언모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특기특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해왔으니까 사업을 잘하는 것이고 586 운동권은 뭐죠 권력을 어떻게 탈취할 것인가 권력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그게 본인들의 주특기니까 어디 거기 가겠습니까 민주당은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선거법의 공수처법을 패스트로에게 태워서 자기들 멋대로 법을 유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황교안 전 총리의 현안에 대한 여름 진단입니다. 그런데 더 명확한 것은 이력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국정농단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압도적인 숫자로부터 비롯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통해서 갖게 된 압도적인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부정선거로 도덕질한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해법은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도덕질한 숫자만 우리가 제대로 찾아오면 됩니다. 이 숫자 정리를 빨리 제대로 해놓지 못하면 국민이 그토록 바라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 가짜 국회의원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검수완박첨처럼 말입니다. 반드시 사유로 부정선거를 밝혀서 저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하고 후한 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열심은 잃어버린 곳에 찾아야 됩니다. 특검이 답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거를 읽으면 공안검사 출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치인들의 글들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읽으면 글이란 게 참 중요하죠. 말은 그냥 떠들 수가 있지만 글이란 것은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글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글은 그냥 또 금세 탄로가 나니까 황교안 전 총리 거를 제가 자주 이렇게 대하게 되면 생각이 참창을 정리되어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로 도독질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 숫자를 되찾지 못하면 정권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잃어버린 곳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검이 답이라는 겁니다. 특검이. 이 문제를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 이후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단언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의 복귀도 불가능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들의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맹약 관한 겁니다. 확실하게 실패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강경파들은 절대로 너희들이 우리를 수사하도록 내버려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수사할 수 없다. 그런 확신과 그런 단호한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권력이 교체됐지만 권력 교체된 건 별로 문제없다는 겁니다.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석을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의는 우리지 너희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대통령 놀이를 하이지만 너희들은 전혀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 문제를 바로 황교안 전 총리가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덕질 당한 국회의원 숫자를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요원한 길이다.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뭐죠? 신념이 있어야 되고 역사적 소명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됐는데 개판이 돼버린 건데 그 개판을 복원시키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역사적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변의 측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야기죠. 그게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인생으로서는 여한이 없는 최종 목적지까지 간 겁니다. 그때는 사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인기에 연연해 할 필요도 없고 내 한께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 뭐냐 이야기죠. 시대적 과제가 내 한께 뭐가 주어졌느냐이죠. 내가 이 직책을 수행할 때 역사가 나 한께 뭐를 요구하느냐 국민들이 나 한께 뭐를 요구하느냐 선열들이 우리 한께 뭘 요구하느냐 미래 세대가 우리 한께 뭘 요구하냐 문제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으면 나서겠죠. 주위에 홍갓 종류의 척건들이나 자탕들이 와가지고 인기가 어떻고 지지도도 어떻고 궁적 운영의 원할도가 어떻고 정치 리스크가 어떻고 이따위 이야기가 여러분들 범람하게 되고 그것이 그냥 홀가닥 넘어가게 되면 끝인 겁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모든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당신에게 국민인들이 표를 왜 던졌느냐 이야기죠. 당신 입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에 당연한 공적과 상식이 무너져 가지고 공정과 상식 누구 좀 찾아줄 수 없습니까라고 애타게 이길 저길에 그냥 울부짖는 국민들이 당신한테 표를 줬다 이야기죠. 그걸 읽어야 되고 선열들이 요구하는 게 뭐겠냐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게 뭐냐 현재 세대가 뭘 요구하겠냐 역사가 당신한테 뭘 요구하겠냐 이야기죠. 이 거짓 국회의원 판 숫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도 끝이고 당신이 이끄는 정권도 끝이고 국민도 끝장이 나는 거다 이야기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짜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 주겠습니까 우리 편인 줄 알고 한덕수씨를 뽑아난데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선악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신이라는 것이 없죠. 그들에는 그야말로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가 없습니다. 신의가 있고 도리가 있고 선악 개념이 있으면 어떻게 다섯 분이나 부정성을 저질렙니까. 4.15 총선 이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러진듯 불과 똑같은 부정성거 엔진을 동원해가지고 2022년도 3구 대선에 적용시킨 거 아닙니까. 선악 개념이 없습니다. 신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국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 생각하면 어떻게 다섯 분이나 부정성거를 저지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 치는데 4.15 부정성거에 꼭 같은 방법을 그대로 3구 대선에서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 자 여러분 이제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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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